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주력부대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조작해서 발표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조작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무슨 숫자가 오든지 간에 본인들이 원하는 숫자를 발표하는 겁니다. 100이 보고가 되면 110으로 이런 본인이 원하는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원하는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시를 내리는 특정 정치 세력이 원하는 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4월 10일 총선은 어떠냐. 마찬가지로 원하는 득표수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필사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거부하는 겁니다. 저는 안 받아들일 거로 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선거판이 크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손을 대는 것은 모두 다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인 일명 관외 사전투표 재외국민투표 재외공간투표 거소투표 거소선당투표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누지게 됩니다. 그게 모두 다 손을 댑니다. 재외국민투표는 한 3만 8천 표밖에 안 되는데 악착같이 조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착같이 해야 이길 수 있거든요. 그 악착같음이 국민의힘에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그 좌파들은 어마어마하게 악착같은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악착같고 알뜰한지 재외국민투표가 여러분 한 3만 8천 표밖에 안 돼. 3만 8천 표를 무자비하게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살려면 좀 악착같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여러분 한동훈 씨를 보면서 공부는 잘하고 똑똑하고 머리 회전도 빠르지만 심하게 남하고 붙어가지고 뭡니까 그냥 대결해가지고 뭡니까 상대방 거꾸로 때리고 이런 건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건 때문에 밀리나가는 겁니다. 그래 세상은 공부 머리만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북스마트 공부 잘하는 머리 스트리트 스마트 그 좀 현장에서 뭐 좀 잘해야 되는 거죠. 투쟁이 투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내아이님 말씀처럼 좌파들은 엄청 악착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문정권 등장했을 때 한 200명처럼 쳐넣었지 않습니까 감방에 다음에 윤 대통령 그 정권 바뀌게 되면 그 사람들 늘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좌파들의 특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는 죄는 만들어내고 있는 죄는 뻥튀기 부풀리는 거다. 없는 죄 다 만들어서 감방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재외 국민 투표가 한 3만 표 넘지만 재외 동포들이 아무리 투표해봐야 뭡니까 완전히 밥입니다. 밥. 이거는 몇 해 전에 제가 낸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또 다른 시스템 전문가 컴퓨터 시스템을 전문가하는 분이 또 다르게 찾아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인천광역시연수월 민경욱 전 의원 국토본 상임 대표회가 여러분들 출마한 선거구에 이분은 또 다른 걸 찾아낸 겁니다. 전산을 오랫동안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유권자 확정명부가 정해지고 나면 그게 변경이 돼서 안 됩니다. 유권자 확정명부가 인천연수월에 17만 6522표였는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권자 수가 바뀌는 겁니다. 17만 6522표. 배낭이 없죠. 그런데 제외국민투표만 458표에서 852표로 394표가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체를 손을 대었기 때문에 개수가 안 맞는 부분들을 제외국민투표를 동원해가지고 아마도 개수조정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갑자기 제외국민들이 등록자 수보다 458명이라고 분명히 국가가 최종 확정명부 유권자수인데 852명으로 증가했을까 선거 이전에 제외국민 등재 숫자는 최종적인데 곳곳에 전산조작을 의심케 하는 증거가 출연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도 사전투표를 몇 명 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선거 전에 확정 최종명부는 458명으로 분명히 발표가 됐는데 끝나고 나니까 852명으로 둔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컴퓨터를 그냥 도사들 이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394명을 업해야 컴퓨터 작업이 종결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394명을 그러면 394명을 대했으면 어딘가에 394명만큼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발생한 겁니다. 그걸 메우는데 제외국민투표를 동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실수는 잘못 투입된 투표자 항목에서 이용하고 크게 여러분들 뭐죠 자변과 우변이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제외국민투표와 밥인 겁니다. 394명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정리정돈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인천연수월 선거 결과는 어땠냐 이 인천연수월 선거 결과는 민경욱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을 훔치고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가 여러분들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 100장당 20장을 훔쳐가지고 두 사람 함께 훔친 것이 마이너스 4682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의룡 모하게 플러스 4682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제외국민투표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국외 부재자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일령은 111표를 받았고 민경욱 60표를 받았고 이정미는 19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조작됐는가 하니까 민경욱와 함께는 국외 부재자 투표에 12표를 훔치고 이정미와 함께는 4표를 훔쳤습니다. 반올림 해가지고 16표를 훔친 겁니다. 그래서 정의룡은 원래는 95표를 받았는데 111표로 뻥튀기를 해주고 민경욱은 72표를 받았는데 60표를 줄이고 정의당의 이정미는 23표를 받았는데 19표를 여러분들 줄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다 발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기껏해봐야 여러분들 훔친 표수가 16표거든요. 16표인데 여기는 뭡니까 394표만큼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연수원 전체 여러분들 통계자료를 개수 조정하는데 제외국민투표를 동원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가지고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용한 게 몇 표나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 선거 이전하고 이후 하에 확정적 유권자 수가 변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서울은 49개 지역이고 21,077표 부산은 18개 지역에서 5058표의 제외국민투표가 동원된 겁니다. 대구는 12개에서 2,762표 인천은 13개에서 3,680표 광주는 전국적으로 제외국민투표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제외국민투표를 다 조작했을 뿐만 아니고 다른 조작으로 인해서 발생한 숫자 불일치 문제를 제외국민투표에서 가져다가 개수 조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 인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거 이전에 확정된 제외국민 숫자는 6만 6,402명이었지만 선거 이후에는 그 숫자가 13만 9,64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숫자를 때리 만드니까. 그러니까 여기 전산 조작하신 분들은 기계적으로 안 했겠습니까 숫자를 딱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발각될 줄은 생각을 못했겠죠.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찾아내겠냐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 찾아낸 거죠. 어제 보시게 되면 여기 또 새로 나왔네요. 여기 이게 여러분들 1번부터 10번까지고 이건 같은 거네요. 같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투표함 속에 투표자 수하고 전산상의 투표자 수를 검증하는 절차도 없는 모양입니다. 이 내용을 최근에 오늘 발표된 어제 발표된 그런 성명서에서 이 선거 문제의 실상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노조위원장인 한성정 씨가 제시한 내용입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투표 종료 이후에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창관인 앞에서 사전투표함을 계함하여 투표수가 발급기에 나와있는 모니터에 나와있는 투표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도 확인해 줘야 되는데 사전투표관리관은 관내 사전투표함을 계함하여 투표창관인 입회하여 투표수를 발급기 모니터 투표수와 비교해 주지 않습니다. 전산상의 이런 투표지 숫자하고 실물투표지를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4항에는 사전투표 용지를 회속용 봉투에 넣게 했으나 제5항에서는 관내 사전투표는 회속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고 여기에서 투표 참관 원칙의 위반 문제가 밝혀졌다. 그러니까 계함했을 때 관내 사전투표의 실물투표지 개수가 모니터상의 이런 데 전산상의 이런 데 개수하고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전혀 없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이 가장 여러분들 규모가 크죠. 세기는 조금 우편투표보다 작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또 계속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안에는 한 번도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한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은폐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